그럼 강진국 일당은 어떻게 입을 맞췄다 그 입을 맞춘 거에 대해서 독지관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 증거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저번에 나보고 방송하더란 말 했잖아요 그랬더니 다리 땅이 잔던 모습 나와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정필이가 저희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얼마 얼마까지 다해서 내고 돈을 했으니까 해보라겠다고 벌써 이렇게 하려고 얘가 다 돼있더라구요 방금 독지관의 음성대로 이들이 입을 다 맞췄다 강진국은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거에요 저희끼리는 입을 어느정도 맞췄으니까 부인 것만 좀 어떻게 좀 입을 좀 다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형태의 말을 했겠죠 회유를 한거죠 그러니까 독지가 화가 나신거에요 옳지 너네들 이렇게 다 할 줄 알았다 입을 맞출 줄 알았다 시사타파 tv에서 이종원 pd가 이 양복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강진군은 독지가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시사타파 tv는 알다시피 개혁국민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국본 일명 그 시민단체에서 이 양복수수권에 관련돼서 취재를 할 수도 있다 라고 독지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어 만약에 취재가 나오게 된다면은 다 정철수가 어 돈을 줘서 한거다 라고 우리는 입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 와이프 대한 부분만은 할 수가 없으니 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회의를 했던 자리였던 거에요 다시 한번 들어 볼까요 그 저번에 나보고 뭐 그 방송을 하더란 말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답이 딱 이 사람들은 벌써 나와있어요 답이 딱 이 사람들은 나와있다 답이 뭐라고 하냐면 정피디가 어 저기 저희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어 얼마 얼마까지 다해서 내고 돈을 어 다 얘기가 돼있더라구 다 입을 맞춰 놓은 겁니다 왜요 그래서 어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거 난 그때 저기 어 저기 강기자가 얘기할 때 몰랐지 않느냐 진짜 몰랐었거든요 방송 나온지 이 독지가부는 열린공감TV만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음 열린공감TV를 이제 제가 현재 그 채널을 운영할 때는 그 더 탐사 시민언론 열린공감TV만 본거에요 그러니까 스타타파TV를 몰랐거든요 방송에 나온지도 그런데 이분을 찾아가서 어 스타타파TV에서 올 수가 있으니 입을 좀 맞춰달라 라고 회의를 한거죠 그래서 강진구의 부탁을 받고 저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전화를 하셔서 어찌됐든 이만저만해서 안됐긴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귀찮아질 수 있으니 방송을 하지 말아라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얘기를 또 하시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네 뭐 저 열린공감TV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방송을 안하고 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권혁기자하고 이종원 PD가 독지가를 만나서 취재를 하는데 독지가가 다른 말을 하시더란 겁니다 그 사이에 또 강진구 쪽에서 어떤 회의나 아니면 작업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독지가가 말을 좀 바꾸신 거 같아서 이종원 PD와 권혁기자가 더는 안되겠다 방송을 해야겠다 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 셋이서 결심을 한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어제 방송이 된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강진구의 부탁 독지가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또 증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쎄 내가 한번 소공하고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알 필요 없고요 해보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잘 해놓으래 미리미리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방송은 어디 있다는 게 아니고 뭐 시민단체 같은 데서 고발이 방송에 나갔으니까 들어올지도 모른다 이랬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들어와도 나는 무서운 거 없고 단지 어떻게 해야 이분은 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내가 가서 연락 오다가 이제 전화를 들으셨죠 여러분? 강진구가 워낙 그냥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서 회의를 하니까 독지가가 그 당시에 약간 마음이 좀 약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강진구 부인만큼은 어떻게 좀 빼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 내가 한번 소공하고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알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 독지가가 소공 양복점의 주인하고 어떻게 한번 그 강진구의 부탁을 입을 좀 맞춰보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알 필요가 없고요 네 해보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강진구한테 소공 양복점한테 한번 그 말을 해보겠다 이런 말은 했다는 겁니다 네 잘 해놓으래 미리미리 네 근데 강진구가 잘 미리미리 좀 말을 맞춰놓고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자기가 방송하겠다는 게 아니고 방송이 사다파TV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말을 맞추자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방송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뭐 시민단체 같은 데서 고발이 그 방송에 나갔으니까 네 들어올지도 모른다 이랬어요 네 그래서 네 시민단체에서 들어와도 나는 무서운 거 없고 네 네 간지 어떻게 해야 이분은 좀 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내가 가서 연락 오다가 네네 이제 전화를 해 글쎄 내가 한번 소공 하... 지금 현재 이 통화 내용은 이 독지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방장 또 다른 방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강진구가 자기한테 자기 부인만큼은 어떻게 해달라 라고 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분노가 계속 생기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강진구하고 통화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방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강진구가 그런 부탁을 해왔었다 라는 거를 이제 토로하시고 있으신 겁니다 계속해서 독지과를 이제 강진구는 회유를 합니다 회유를 해서 어... 어떻게라도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천수한테 다 몰아버려야 되는데 자기 와이프가 자꾸 권리니까 어떻게든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꾸 회유를 하고 읍소도 해보고 뭐 간절하게 부탁도 해보고 나중에는 막 그냥 어... 그... 강진구씨가 약간 분노조절 장애가 있거든요 큰소리도 쳐보고 뭐 가슴도 쳐보고 뭐 별별 쇼를 한 거죠 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기가 참 모아지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아무튼 독지과 앞에서 어떻게 해서 설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 걸로 보여요 근데 독지과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워낙 그 강진구나 그 일당들이 너무나 미웠기 때문에 강진구의 그런 말을 어... 들어줄 수가 없었다 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인 관련돼서만큼은 그래도 조금은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어... 그거는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어... 저에게 그 방송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독지과의 그 선한 마음을 강진구가 계속 이용을 하면서 정천수한테 몰아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독지과께서는 아... 당시 강진구라든가 최영민 박대웅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김두리가 말한 대로 정천수가 다 저지른 일인지 독지과의 증언 이 인터뷰를 들어보셔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새로운 녹취입니다 네 네 그 부인까지 옷을 얻어 입었다는 건 한참 요즘 얘기거든요 네 네 네 아니 쉽게 해서 저기 정피디 간 후회거든요 네 네 미국 간 후회 이제 이런 놈인들 알면 저기 가겠어요? 네 네 그까지 저기 이게 방금 들으셨죠? 네 다시 한번 이 부분만 들어볼까요? 옷을 얻어 입었다는 건 한참 요즘 얘기거든요 한참 요즘 얘기다 그러니까 강진구 부인까지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한참 뒤에 얘기다 이 한참 뒤에 얘기란 게 뭐냐면요 제가 미국에 가 있는 사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얘기가 아니고 제가 미국에 가 있는 사이에 강진구의 부인까지 옷을 얻어 입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아니 쉽게 해서 저기 정피디 간 후회거든요 네 네 미국 간 후회 이제 이런 놈인 줄 알면 저기 가겠어요? 정피디가 미국 간 이후에 강진구가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옷 기부를 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강진구가 앞장서서 정피디를 해임시킬 그런 유인인 줄 알았으면 옷을 기부를 했겠느냐 라는 게 이 독지가의 분노 셨습니다 어? 그까지 저기에서 네 네 합의를 보고 싶으면 네 합의보셔도 돼요 우리가 말 말 그런 것까지가 체념 해버리고 네 저기 이런 게 있어요 그 돈을 뭐 얼마를 받기 위해서 빚 시장에 뛰어먹어서 거기 찾아다니면요 네 그 수고 와가지고 그 세월 그 시간 보내느니 네 열심히 달리 버는 게 나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해서 거의 막 맥백억 재산도 아니고 네 근데 너무 깠으니까 그게 억울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독지가께서는 그 방장한테 정피디가 아 참 억울하겠지만은 그냥 합의를 봐도 된다 그러니까 아마 강진구가 독지가한테 합의라는 얘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독지가가 합의를 봐도 된다라고 말하실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강진구는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18시간 동안 꼼짝없이 갇혀 있었던 비행기 안에 있을 때 저에게 도움 필요하면 말하십시오 어차피 그게 최선으로 보입니다만 이라고 저에게 SNS를 보여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강진구나 이들은 정천수한테 몇 푼 지워주면 되겠다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똑같이 독지가한테도 합의 얘기를 꺼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독지가가 그냥 그거 눈 딱 감고 합의 봐라 그냥 저게 뭐야 회사 쳐지려고 하다 보면 몇백억도 아니고 괜히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무 깠으니까 정피디를 너무 깠으니까 그게 억울하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그 독지가한테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김두희를 그분들이라고 말을 했고요 동료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동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동지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동지이고 동료하고 당신이 오너라고 당신이 당신이 대표고 사장이라고 그 사람들은 직원이라고 아니 당신 정 대표 저기 마인드가 이상하다고 뭐가 동료냐고 막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저는 그 당시에 마인드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또 이 방지상한테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동료래요 동료 네네네 불과 2,3개월 전까지도 동료였는데 그럼 누가 동료입니까 그거 저기 박대용리를 칭해서 할 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저기 강 기자 그게 동료입니까 직원이에요 스카우트 내가 이랬어요 스카우트 땐 직원 아니냐 그분이 운영하는데 물론 좋은 일을 많이 힘있게 보냈지만 그분이 주는 돈을 받은 거다 이랬어요 그분이 말하는 장이다 이랬어요 맞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아 더러운 새끼 살이 둥둥쥑 그래서 살 옛날 새꺼인데 옛날 새꺼 저한테도 막 강진구에 대해서 험담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했다 자기는 열린공감TV를 보면서 강진구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정의로운 기자인 줄 알았고 강진구만 정 가운데 앉아서 막 이렇게 얼굴을 노출시키고 저는 얼굴도 안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강진구가 되게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옷을 선물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못된 XX고 뭐 막 쌍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차마 입에 못 담으는 말씀을 막 저한테 하시면서 막 하소연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XXX 같은 놈이 있는 줄 쟤는 자기는 살다살다가 많은 사람들을 후원도 해보고 어 하여튼 이분의 뭐 개인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곤란하지만 아주 그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후원도 해보고 해왔지만은 이렇게 더러운 놈을 처음 봤다라고 하면서 막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강진구가 아닌데 저한테 화를 내시니까 제가 참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역시 독지 과가 그 방장한테도 똑같이 강진구에 대해서 살쪘다고 살쪘다고 하면서 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왕은 아 네 보셨나요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예 이제 그 유튜브 열고 싶지도 않다 헛뜯고 얼마나 분노하시면 얼마나 화가 나시면 내가 이따위 인간들한테 이따위 인간들한테 내가 내 돈 줘가면서 후원한 게 너무 억울하시고 너무 화가 나셔서 괴물같이 보여서 더는 유튜브를 열고 싶지도 않았다 라고 하소연하고 계시는 거예요 헛뜯고 거짓말하고 난 다 알아요 판단을 더 한 이상 나는 그거는 더 이제 열기도 싫어 그랬더니 정천수 것만 부끄러운다고 가슴을 치면서 그래도 평생 저기 환상하면서 살겠대요 나한테는 그렇게 말해요 독지가한테 강진구는 평생 환상하면서 살겠다 평생 반상하면서 살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로 회유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독지가가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가 평생 반상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어떻게 좀 제 말씀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좀 제 와이프만큼은 감싸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계속 회유를 한 거죠 독지관은 그거에 대해서 워낙 이중인격적으로 보였고 괴물같이 보여서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그 분노를 저에게 그리고 방장한테 쏟아내신 겁니다 하여튼 얼마나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는지 만나자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강진구가 그럴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 참 방송에 대고 이런 더러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똥줄 탄 거죠 똥줄 오죽하면 강진구가 오죽 똥줄 타면 네 독지가한테 전화해서 자기 와이프를 감싸달라 자기 부인만큼은 네 어떻게 좀 숨겨줄 수 없느냐 똥줄 탄 거예요 똥줄 참 한심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네 네 강진구가 전화 와서 만나자 해서 만나가지고 네 미리 공박했어요 이 없는 소리 그 뜨면 마지막까지 이런 악업을 치면 하늘이 안다 하늘이 알면 저는 복을 못 받는다 앞으로 크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보살보고는 내조를 잘해야 된다 자 보살보고는 내조를 잘해야 한다 같이 나온 거예요 같이 강진구 부인하고 강진구하고 둘이 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강진구 부인한테 제발 내조를 잘해라 당신 남편 현재 눈 돌아갔다 뭐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거죠 내가 알고 있던 강진구가 아니다 아마 돈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잠깐 지금 현재 실성한 것 같은데 제발 좀 내조를 좀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더 심한 말씀도 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강진구가 전화해서 만나가지고 만나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공박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강진구가 나를 음해하는 말을 하니까 이유 없는 소리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강진구를 타박을 했답니다 마지막까지 악업을 치면 하늘이 안다고 그러면서 계속 강진구를 나무를 했고 다시는 뭐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하늘이 알면 더는 복을 못 받는다 라고까지 말을 한 겁니다 앞으로 강진구 당시 크게 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리고 강진구 부인한테는 내조를 잘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장이 진실이 아닙니다 증거가 진실입니다 강진구가 전화해서 만나가지고 일일이 공박했어요 이유 없는 소리 그딴 소리 그딴 마지막까지 이런 악업을 치면 하늘이 안다 하늘이 알면 저는 복을 못 받는다 앞으로 크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보살 보고는 내조를 잘해야 된다 잘 판단해서 이 말을 하고 왔어요 그러고 그러고 그 사람은 오죽하고 가슴을 이렇게 이렇게 4번을 쳤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반성국을 살게요 이랬어요 나보고 이랬어요 본인 가슴이 본인 가슴을 탁탁탁 치는 소리가 들리시죠 강진구가 더 세게 쳤을 거예요 자기 가슴을 횟수도 기억하고 계세요 4번이라고 4번을 쳤다고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자기가 평생을 자기가 평생을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렇게까지 독지가한테 회유를 한 거예요 아마 강진구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던 심장이었을 거예요 똥줄 탔으니까 무릎을 꿇어서라도 독지가가 마음을 돌리기를 바랬을 거예요 똥줄 탔으니까 자기 와이프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야 되니까 와이프 구하기 작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가슴을 막 두드리는 한이 있어라도 평생 자기가 반성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하면서도 독지가를 회유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근데 독지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측언하기도 하니 방송만큼은 좀 하지 말아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 양복수수 관련된 데서는 방송을 안 했던 겁니다 이해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4번을 쳤어요 아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반성국을 살게요 이랬어요 나보고 응? 네 네 그렇게 역정을 내더라고요 아 네네 이쪽에 저기만 봤다는 난 이쪽 거 사실 볼지도 몰랐던 사람이고요 아니다 아니다 이건 안 봐도 장님이라도 저놈이면 몰라도 저기가 아이큐가 60, 70만 그런지 모르겠다 네 근데 걔가 70정도 60정도 된다 하더라 누가 들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정천수가 말하고 있는 그 방송을 보지 않아도 정천수가 주장하는 증거들을 보지 않아도 아이큐가 60이나 70만 되면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있다 하다못해 걔도 아이큐가 70, 60이나 된다고 하는데 개보다 사람은 낫지 않느냐 사람이라면 누가 잘못했는지 뻔히 안다 자기는 정천수의 방송을 보지 않아도 너네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네를 나무라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르는데 그래도 먹다 나면 찌꺼기를 이렇게 길러도 강아지 새끼도 주인을 알아본다 이거는 그렇다면 검수맞던 거 단 거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이 처사가 이러는 거예요 아 합의별 의사가 어제 방송을 듣고 이제 그런 것도 시도했구나 싶어가지고 방금 독지가가 말씀하셨던 그 부분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다 지금 제가 오늘 공개 다 안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방송이 나가고 나가고 어제 저희 시사타파 나와서 방송한 거 하고 오늘 제가 방송한 거 이걸 가지고 저들이 더 참사 측에서 어떤 식으로 아마 방송을 할 겁니다 아마 제가 저들의 입장이라고 보면 내일이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아마 취재호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정천수가 거짓말하고 있다 정천수가 돈을 다 냈다고 했다 정천수한테 다 떠넘기를 하는 방송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 거짓말을 하겠죠 아마 저들은 내일 여전히 ppt를 그려서 주장을 할 겁니다 그거 보고 나서 제가 또 공개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100%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들은 내일 아마 취재호라는 방송을 통해서 그 취재호라는 것도 내가 만든 건데 그거 쓰면 안 되는데 인간은 어찌됐든 똥줄 타서 그래서 아마 내일 방송을 통해서 다른 얘기를 할 걸로 보여서 제가 이 뒷부분은 아꼈다가 이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방송을 할까 합니다 어쨌든 합의를 시도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독지가가 분한테도 아마 합의 얘기를 꺼냈을 거고요 제가 이 합의 얘기를 음으로 양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들한테 제안했던 합의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한번 공개했었죠 지난 6월 중순경에 중재자와 그 다음에 저랑 강진구와 박대용 4명이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나서 약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다 합의에 이르렀다 라고 제가 방송을 했고 그 합의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녹취를 공개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장은 네 진실될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증거로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넷이 합의가 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귀를 해드리자면 저 정천수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 욕심이 없었다 그걸 다 내려놓고 나갈 테니 최영민도 주식을 다 내려놓고 나가라 그리고 김두일도 나가라 대신에 기자들만 가지고 꾸려나가라 최영민이가 당장 못 나가겠다고 하면 3년이란 시간을 줄 테니까 무려 3년이란 시간을 줄 테니까 3년 뒤에 나가라 라고 합의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도 다 좋다 좋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합의가 최영민과 김두일이가 극렬히 반대함으로 인해서 합의가 깨진 거죠 왜 우리가 나갔느냐 정천수만 자르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극렬히 반대함으로 해서 합의가 깨진 거예요 합의가 깨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더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들이 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결권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제가 그때 합의를 했다는 걸 제가 방송을 통해서 녹취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공개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복구 부분만 그 부분만 딱 발취를 해서 정천수가 자기의 입으로 주식도 포기한다라고 말을 했으므로 신주 발행한 것도 다 유용한 거다라는 식으로 증거를 또 조작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IQ 60, 70이면 이해하는데 얼마나 더러운 인간들입니까 그렇게 합의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7월 15일날 6월 중순경에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최영민 김두일의 강렬한 반대로 인해서 합의가 깨졌는데 그 이후에 7월 15일날 강진구가 신주 5,300주를 발행해서 자신이 일대주주가 됐다라고 생방송을 통해서 떠들었죠 합의가 깨졌는데 그 합의 할 당시에 제가 발언했던 녹취를 싹 또 발취를 해가지고 그거를 법원에 제출을 한 겁니다 법원에 제출하면서 정천수가 주식을 포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7월 15일날 주식을 발행한 겁니다 라고 재판부를 기망하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IQ 70 넘으시니까 다들 우리 열린검TV 구독자분들은 IQ 다 세자리라서 다들 아마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겠다라고 말을 하는 그 녹취를 딱 따가지고 한 달 뒤에 무려 한 달 뒤에 7월 15일날 자기가 신주 발행한 거하고 딱 매칭을 시켜서 증거를 조작을 해서 정천수가 이랬으니까 나는 신주를 발행한 거는 정당한 거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법원을 기망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가 바보인 줄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진구가 전화와서 만나자 해서 만나가지고 일일이 궁박했어요 이유없는 소리 그딴 소리 그때면 마지막까지 이런 악업을 치면 하늘이 안다 하늘이 알면 저는 복을 못 받는다 앞으로 크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보살 보고는 내주를 잘해야 된다 잘 판단해서 이 말을 하고 왔어요 그러고 그 사람은 오죽하고 가슴을 이렇게 이렇게 매번을 쳤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반성국 살게요 이랬어요 나보고 응? 그렇게 역정을 내더라구요 아 네네 아 이쪽에 저기만 봤다는 거 난 이쪽 거 사실 볼지도 몰랐던 사람이고요 저 아니다 아니다 이건 안 봐도 장님이라도 저 놈이만 몰라도 저.. 저기가 아이큐가 60, 70만 그러는지 모르겠다 네 근데 걔가 70정도 60정도 된다 하더라 누가 들으니까 난 모르는데 네 그래도 먹다 남은 찌꺼기를 매겨 길려도 강아지 새끼도 주인을 알아본다 이거는 그렇다면 검수맞도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지금도 이 처사가 네 이러는 거예요 아 합의룰부 의사가 어제 방송을 듣고 이제 그런 것도 시도했구나 싶어가지고 네네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셀럽 셀럽이나 메신저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셀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선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메신저가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보셔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 메시지가 정의로운 메시지면 그 정의로운 메시지만을 따라가시면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정의롭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도 추종하시면 안됩니다 자칫 사람을 추종하게 되면 그게 종교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 너무도 많은 그러한 사이비 종교들에서 검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왜 저 사이비 종교에 심추하지? 왜 저렇게 빠져들지? 하고 이해도 납득도 못하죠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굉장히 간절하거든요 바로 그 사람, 그 메신저를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더 참사에 빠져 계시는 분들 더 참사의 말에 현역되어서 그들의 주장에 눈과 귀가 가려지신 분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일 수 없습니다 적어도 민주진보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의 어떤 구분,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맹목적으로 사람을 추종하고 쫓아가는 것은 과거 구구 쪽에 박근혜를 추종했던 사람들로 그쳐야죠 박정희 때의 향수에 젖어서 박근혜까지 그 몇십 년까지 사람을 추종해온 그 사람들로 그쳐야죠 적어도 민주진보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의 사리 판단을 하실 줄은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더 참사에 너무도 많이 계십니다 여전히 더 참사의 주장만을 듣고 그들이 말이 맞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 6월 10일 날 저를 해임하고 6월 11일 날 제가 귀국하는 그 18시간 동안에 세 차례의 방송을 통해서 더 참사가 정천수를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한 번 쓰레기가 되고 한 번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힘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백마디 천마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물며 민주진보 진영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마타도우 마녀 사냥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너무 많거든요 지금도 조국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가 실은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으세요 하물며 정천수라는 사람은 뭐 그분들의 비교해보면 세발의 피죠 그러니까 저 정천수라는 사람이 아직도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답니다 네가 그렇게 떳떳하면 한국으로 돌아와라 한국으로 돌아와서 당당하게 법적으로 싸워라 왜 아직도 미국에서 그렇게 설치고 있느냐라고 지금도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현재 제가 열린공함TV를 통해서 방송하고 있는 내용들을 아예 안 보시는 거죠 귀도 닫고 눈도 닫고 아예 안 보시고 저쪽 더탐사의 말만 듣고 더탐사님 우리 어벤져스님 우리 정의로운 기자님들 어벤져스 그러면서 그들을 추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영민이가 호의무사가 되어달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려 20만 명이 넘는 겁니다 그들을 눈과 귀를 계속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장비를 이용하고 그 스튜디오를 이용하고 그 직원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보내주는 제보를 이용해서 마치 윤석열 정부와 대항해서 싸우는 듯한 모습을 계속 비춰주면서 일주일에 한 4, 5일 정도를 계속 그런 방송을 쫙 보내면 사람들이 아 여기가 여기가 진짜구나 여기가 윤석열 정부와 싸우고 있구나 저쪽 열린공업팀 정PD는 계속 더탐사를 공격만 하는구나 라고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방송 말미에 살짝살짝 껴넣기 위해서 정천수를 깎아내리고 만년사냥을 하면 조금씩 조금씩 그 사람들이 더 젖어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들이 노리고 있는 구상입니다 어찌 됐든 강진군은 의무로 양으로 돈 돈을 가지고 저를 회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회유를 해오는 분들한테 다 거절했습니다 전부 거절했거든요 저 독지가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강진구하고 매우 친분이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강진구와 가까운 매우 가까운 지인이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연락을 해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오죽하면 강진구와 나눈 녹취를 저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녹취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만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 공개를 빨리빨리 다 해버리고 싶지만 시민 여러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해를 시켜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극히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쓴 거지 쓴 게 아마 한 두 번 세 번 정도 있는 것 같아 쓴 거지 쓴 게 아마 한 두 번 세 번 정도 있는 것 같아 강진구는 생방송을 통해서 자신이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쓴 거에 대해서 몇 개 없고 피부과도 나중에 자기가 자기 개인카드로 다시 결제를 했다라고 생방송을 통해서 떠들면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겠다라고 시민들을 우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 강진구가 혹시 법인카드 공개한 내역서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계시나요 이제 와서라도 강진구가 그 사용 내역서를 공개한다면 과연 이들이 오리지널 그대로 사용 내역서를 공개할까요 현재 법원에도 제출하고 있는 서류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데 위조된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데 제가 찍지도 않은 도장 제 이름 옆에다가 최영민의 자기 도장 찍고 제출하고 열리지도 않는 이사회를 열었다고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이제 와서 제대로 된 거래 내역서를 공개할까요 어찌 됐든 저는 어떠한 형태로 동안에 열린공감TV 법인을 되찾게 되면 저를 포함해서 제가 늘 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열린공감TV의 모든 직원들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시민들한테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공개에서 만약 강진구라는 사람이 정말 입에 차마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민의 후원금을 사용한 내역들이 공개된다면 그때 그 강진구가 뭐라고 말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10% 20% 여러분도 아시죠 10% 20%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마 아실 건데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회사 일하는데 쓰는 돈 다 개인카드 썼다고요 알겠어요 됐습니다 6월 2일날 그러니까 8, 90%니까 10%에서 20%는 사적으로 썼다는 얘기죠 아까 그 자기 지인한테 한 두세 번 정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쓴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뒷얘기가 궁금하시죠 그것도 나중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강진구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 제가 이런 말까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결건으로 경향신문에서 해고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당시에 강진구에게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열린공감TV하고 경향신문하고 양발을 거치고 어정쩡한 자세로 잊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경향신문을 나와주세요 그냥 열린공감TV에 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제 주식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약속이 아니고요 일종의 스카우트 제이였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마다한 거죠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피시피시 웃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던 걸까요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은 해고됩니다 해고 무단결건으로 해고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에게 두어 차례에 걸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해직기자 타이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직기자 타이틀 즉 경향신문으로부터 잘리기를 바랬던 겁니다 경향신문에서 잘라주기를 바랬던 거죠 왜일까요 왜 해직기자 타이틀이 필요했을까요 기자가 기자가 왜 해직기자 타이틀이 필요합니까 왜일까요 정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얼마나 좋은 이력입니까 정치에 입문하는 데 있어서 해직기자 타이틀이라는 그 타이틀이 얼마나 좋은 이력입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선후배들한테 지인들한테 나는 해직기자 타이틀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아마 강진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할 겁니다 제가 둘이 함께 취재를 하고 돌아오는 남산 제2터널 안에서 차가 좀 막혔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옆자리 타고 있는 강진구에게 혹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서 부르면 공보실이나 이런 데서 부르면 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항상 강진구라는 사람은 자기가 불리하면 답을 안 하고 회피합니다 똑똑한 양반이죠 서울대 나온 사람 답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유도합니다 항상 그 사람이 수법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대한민국에서 정치 쪽으로 빠지지 않는 기자가 한 명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강진구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그 이후에 강진구라는 사람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여러분도 잘 복귀해 보십시오 강진구는 그 이후에 기자로서 활동을 했는지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는지 한번 잘 복귀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강진구는 기자보다는 정치인의 행보에 가까웠습니다 수시로 민주당 사람들과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을 하고 지냈고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한 시민단체의 집회의 연단에 올라서 매우 정치적인 발언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스스로 셀럽이 되었고 어깨에 뽕이 들어간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만약 어딘가에서 신당이 창당된다면 그리고 그 신당이 만약 셀럽들 위주로 유명인들 위주로 비례대표 후보를 구성한다면 순본 안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거를 노리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시민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절대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셀럽을 보시면 큰일 납니다 오로지 메시지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열린감TV를 1년 7개월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등지고 앉아서 얼굴 드러내지 않고 목소리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했던 이유가 제 스스로 메신저화됨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열린감TV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했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방송을 했던 것은 너의 과거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민주진보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사람을 보지 마시고 메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늘 공개했던 증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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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ers crossed